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 인천 월미드 앞바다에서 라이브 하다가 자 오늘 바다에서 USO를 목격하신 분과 이쪽 아라뱃길 계양산 라인에서 뭐가 보인다 그래서 이쪽에서 붉은구채가 떴습니다 자 이쪽에서 붉은구채가 떴어요 아 대박입니다 자 다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틀란티스 그거 맞죠? 비행기 아니죠? 비행기 아니에요 붉은구채 찍으셨죠? 찍었어요 그리고 내가 전에 우리 옥수에서 봤던거랑 똑같이 똑같이 자 좋아요 비행기는 깜빡깜빡거리고 이건 아니었어요 비행기 아니에요? 없어졌어 시발 아니 진짜 계속 빛나네 비행기 아니에요? 없어어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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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아니야 아니요? 불이잖아 그냥 노란불이야 노란불 지금 계양산 상공에 오렌지색 불덩어리가 떴습니다 구채다 진짜 구채지? 네 일부부채? 네 황금색이야 반짝거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헐 비행기 라인이 아닌데 지금 없어졌어 없어졌어 또 나타나 있다가 키드 찍어 키드 찍어 또 또 또 찍어 찍어 또 찍어 찍어 아니야 아니야 전멸등이 없잖아 중머등이 저렇게 있어야돼서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비행기 오른쪽 오른쪽 저 비행기랑 달라 얻고 맞아 맞아 불이잖아 그냥 노란불이야 노란불 계양산이죠? 네 지금 계양산 상공에 오렌지색 불덩어리가 떴습니다 구채다 진짜 구채지 붉은 구채 황금색이야 반짝거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헐 비행기 라인이 아닌데 찍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또 나타나 있다가 없어졌어 없어졌어 또 찍어 찍어 저거 살짝 있는데 비행기랑 아니야 아니야 전멸등이 없잖아 네 전멸등 저렇게 있어야돼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비행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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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저 비행기랑 달라 얻고 어 맞아 맞아 저거 비행기잖아 저거 저거 저기는 저기는